여러분들 집 사고 팔 때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처음이신 경우는 특히 이런 거를 간과하고 이렇게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끌려가서 막 그냥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금 이 날짜가 되면 항상 거론이 되는 이야기고요. 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부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오늘 자료 한번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또 역시 이 5월 30, 31일 이때가 되면 항상 이 기사가 빠질 수가 없죠. 집 사고 팔 때는 꼭 체크하세요. 과세 기준을 놓쳤다간 세금 폭탄 박현주 기자님이 이렇게 기사를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부모님, 경매 식구들이 또 이런 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종부세대상 주택, 토지도 마찬가지.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집, 땅 등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꼭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있다. 입지, 학군, 교통 여기에 하나 더. 바로 과세 기준일이다. 광가했다가는 돌아오는 7월, 9월에 자칫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관할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주어진다. 주택과 토지 등 재산의 과세를 부여하는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부동산 소유기간에 따라 나눠 납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기준 소유자가 당해년도 1년분의 세금을 내야 한다. 네, 용어가 좀 여러분들 헷갈리고 생소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세하고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합리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왜냐하면 자동차세는요. 내가 만약에 1일 계산을 하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5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고요. 다음 주인이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러나 주택은요. 과세 기준일이라고 써 있죠. 며칠이라고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짜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1년 동안의 세금을 그 사람이 전부 다 내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차를 받아가지고 5월 31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6월 1일 날은 다른 사람에게 등기 완료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재산세를 10원도 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는 당연히 이게 합리적이지는 않은데 좀 이따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런 거와 관련해서 누가 이제 거론한 게 나오는데 황당한 이유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매수인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올 한해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6월 1일 기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이전 소유자 즉 매도인이 재산세 납부 기간인 7월, 9월에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매도인이라면 6월 1일까지 소유권을 넘겨줘야 1년분 재산세 납부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제가 앞서 풀어서 얘기한 내용에 대한 계속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 소유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 매매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정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다시. 뭐라고요? 자,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매매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정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매도인하고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알고서 내가 어? 저는 6월 2일 날 등기하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럼 나는 세금 안 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소유했느냐를 본다라고 앞서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등기 날짜를 좀 늦춰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매매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정한다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6월 2일 날 등기를 한다 해도 5월 31일 날 잔금을 미리 줬다면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매도하는 사람이 아유, 저기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하루만 좀 더 빨리 좀 잔금을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사를 좀 가야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차피 6월 2일 날 등기하니까 나는 상관없겠지? 그리고 잔금을 먼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금을 먼저 준 날짜가 소유권 이전하지는 않은 법적으로, 권리적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한 건 아니지만 이 세금에서는 과세 표준 날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한 거예요. 6월 1일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잔금 청산까지 그 날까지 이걸 기준 잡는지는 몰랐거든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 각각 잔금 기준일과 등기 접수일로 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잔금을 지급한 뒤 등기 이전을 접수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로 계산한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여부나 계약금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예를 들어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가 5월 중순 아파트 부동산 개혁을 체결했다. 그래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지금 제가 바로 설명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여기 기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잘 체크해 주셨는데요. 재산세 납부 의무자 해서 보세요. 소유권 이전 날짜로 아예 기준을 잡아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5월 31일 날 만약에 이전 받았어. 그럼 매도인이 내는 거예요? 매수인이 내는 거예요? 재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내는 거예요? 매수인이 내는 거죠.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했어. 그럼 누가 내요? 또 매수인이 내는 거예요. 6월 2일 이후는요. 매도인이 내는 거예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은 뭐라고 나와요? 이거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정부세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뿌옇게 나와서 다시 선명하게 열었고요.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판정됨 이거 지금 별표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고 제가 오늘 이거 방송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방금 기사가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러서 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요. 계속 부연 설명 드려볼게요. 자 물론 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과세 기준일을 관가했다가 하루 차이로 해당 재산세에 대한 1년치 세금을 내게 된다면 억울할 수 있다. 매수인은 6월 1일에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5월 31일까지는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1년분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매도인의 경우에도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하면 이 시점부터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년분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보유기관에 따라 재산세를 1할 계산 하거나 과세기준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행정비용 증가 그리고 과세체계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건 너무 좀 불합리하죠. 사실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죠? 자동차세는 이미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주택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비용이 증가가 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누구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또 혜택을 보고 결국엔 뭐예요? 좀 더 아는 사람이 자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진행해 줘야 돼요. 이거 왜 문턱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제발 부탁부탁 부탁해요. 그죠? 누가 그래요? 덕화영이 그러잖아요. 부탁해요. 그죠 여러분? 그죠? 자 2008년 헛법재판소 역시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소유권에 따라 1년분의 재산세액을 전부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게 무슨 판시가 이래. 그냥 위에서 해라 그러니까 했나 보죠. 아이고 이게 재산세의 성격상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 능력으로 하며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기준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그냥 이거는 반대를 위한 이유를 만든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따라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매도 매수 당사자가 과세기준일을 염두에 두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 추후 재산세 납부를 두고 계약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 당시에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협의를 또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면 당하니까 오늘 이 방송 잘 알고 계시고요. 혹시 우리 조카들 우리 자식들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 공유해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일단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법 일단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10원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아 뭐 이런 기사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죠?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게 왜 당하는 거죠? 사실 몰라서 당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알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게을리하지 말고 사실 부동산 공부 어렵습니다. 경매 공부 특히 더 어렵죠. 용어도 생소하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기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법이 존재한 국가에서는요. 법을 몰라서 지은 죄도 난 몰라서 그랬는데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이게 인정이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민법에 대한 이야기는 살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어떤 재테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민법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삶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도와줄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한걸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도움이 되신 바람이고요. 오늘 불꽃 짧게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김하늘님 그럼 5월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6월에 납부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 김하늘님 똑똑허시다. 똑똑허시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는데 이 얘기를 빼뜨렸거든.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자, 봐봐요. 우리는 메시지를 취소했어. 왜 취소했어요? 그죠? 어쨌든 너무 좋은 질문이죠. 왜요? 낙찰을 지금 받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잔금 납부일이 5월 31일까지야. 그러면 잔금 납부를 이틀 있다 하세요. 6월 2일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유권이 6월 2일날 최종적으로 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우, 나는 잔금 납부일이 5월 30일까지 해야 돼. 괜찮아요. 그냥 며칠 늦어도 돼요. 거기에 따른 이자만 조금 내면 돼요. 이해되시죠? 종부세에도 이게 가치계산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 기만을 나 이거 빠뜨릴 뻔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케이라님? 카이라님. 지금 이 방송 녹화본 제공되나요? 녹화본 제공됩니다. 매일 아침 11시 30분에 인사하는 부분들 자르고 앞에 그냥 영상만 올라가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슬이아요. 멘토님.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용암대가 되면 이런 기사들이 항상 올라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쉽게 그냥 넘겼을 거예요.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한 날짜가 아니라 보통은 소유권 이전한 날짜보다 잔금을 먼저 납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금을 먼저 납부했다는 그 날짜로 인정이 되니까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군모님 경매 최인성님. 좋습니다. 훈민교주님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김솔님 재산세 내용은 널리 퍼뜨려서 꼭 숙지해야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 내용까지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서 그래요. 황기래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최은조님 저도 이번 매매할 때 6월 3일 날 하재해서 제가 핑계대고 5월 23일 날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죠.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네. 큰일 났네. 우리 최은조님 입장에서는 매도자 입장이니까 그분이 6월 3일 날 하자고 하는 거 5월 23일 3일 날로 땡겼대잖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매수하는 사람 입장이었다면 안 돼요. 우리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루만 그러면 앞당긴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매도자 입장이니까 우리 최은조님 입장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이순희님 5월 31일 잔금일자 날짜 옮길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몰랐죠. 이게 얼마나 군문 경매가 피가 되고 살이 됩니까 여러분. 그죠. KKK님 멘토닉 꿀정보 감사합니다. 비타민님 부동산 경매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태우성님 잔금 납부는 6월 2일 이후로 그렇죠. 이것만 그냥 기억하세요. 잔금 납부는 6월 2일 이후로 보통 당연히 잔금 납부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한 일이죠. 대부분 잔금 납부를 먼저 하는데 이 날짜를 자꾸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상담 신청하면서 이 얘기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잔금 납부를 먼저 한 거야. 이러면 의미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상대방의 입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잔금 납부를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내야지 끝나요. 그럼 2억을 내지 말고 1억 9천만 그러면 일단 급하시다고 하니까 1억 9천만 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이걸 더 이상 핑계대기 좀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굉장히 중요한 실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하이라이트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작전이 또 이제 상대가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 그럼 나는 또 이렇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껴 부르다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급하시면 1억 9천만 먼저 드리고 제가 그거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천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바로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6월 3일 날 드리는 걸로 아시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얍삼했나요?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거니까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식구들의 경우를 이해해 주시고 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님 차순위 매수신고가 안 되었을 경우 잔금 미룰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만약에 차순위 매수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야 그럼 어떡해요? 내가 잔금 납부일까지 납부를 안 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차순위 매수신고자도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대출 없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럼 하루 만에 들어오겠죠.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지님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부자님이 또 많은 분들께 인사를 주셨고요. 동수님도 그렇고 항상 감사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예. 신희롱님 아니요.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계속 팔이 안으로 굽기로 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팔이 만약에 바깥으로 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팔이 잘못된 거죠. 꺾인 거죠.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 거는 당연하다는 뜻이죠. 당연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도 팔이 안으로 굽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오늘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신 리정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